오늘의 영상 포인트 김계정은 배그 운영자 석궁님과 듀오를 하지만 늦은 시간대라 목소리 텐션이 났다 5천시간 하셨다고요? 석궁님은 5천시간 언저리를 플레이하셨다 근데 김계정보다 못한... 디스코드 보면은 운영자님들 배그하는 건 못 봤는데 롤 하시는 건지 배그 운영자님들은 롤을 즐겨 하시... 좀 즐겁!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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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이 웃기지마! 아, 아... 들리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도 잘 들리... 아주 잘 들려요. 아....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어떻게 그냥... 카라킹 바로 들어가실까요? 어... 싸놓으카실래요? 아! 전 상관없습니다. 올라운드라서 어디들 가든 다 완벽하게 소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카라킹이죠 아 근데 저도 벗어야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성을 벗기는 취미는 없기 때문에 물론 안 속 내용물은 남자지만 특별 게스트로 우리 원하시는 곳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시는 곳 가시면은 어차피 60명밖에 없는 곳이니까 제가 가볍게 치킨 한 번은 먹여드리고 잘 수 있을 거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새벽이라서 딸이랑 아내 때문에 큰소리를 못 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참 그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블랙존 낙하하는 중에 맞으면은 죽나요? 직방으로 맞냐 말씀이시죠? 그렇죠 안 맞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화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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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고 아 이번판 총 죽지 참 아 그러네요 총 주세요? 그럼요 할 때는 하는 남자라 가방 나왔네요 입 안 이겼어요 멋있다 저 1렙입니다 2렙입니다 아 저도 1렙이요 오오 소리 아유 계정입니다 아잇잇잇 왜 이렇게 못 올라가? 5천 시간 하셨다고요? 그 정도 했어요 5천 시간은 안 넘고요 저랑 솔직히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놀리나요 그러니 이번판에서 일단 한 번 판단을 해보면 될 거 같긴 한데 아 그러시죠 오오 소풍 먹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판 캐리해 주시는 건가요? 어... 봐서요? EBL 좋아하십니까? 네 EBL 좋아해요 아 뭔가 제가 방송하면서 방송에 대답을 드리니까 저희 팀워크에 좀 방해가 되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웬만한 그런 거에도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라서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 소통용이랑 팀보이스랑 막 불리해서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리해서 하는 거면 오히려 게임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죠 그 영상... 저는 하나의 예술을 한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남들이 들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죄송합니다 제 영상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저는 예술입니다 쉽지 않다 이 사람 저 지금 석궁님 올 때까지 자기장이랑 술래잡기 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저 지금 아이템을 하나 두고 와가지고 아 그 하나를 위해서 완전 순해보시네요 진짜 네 뭐 이 정도 정기는 익숙해요 그냥 좀 바람 부는 정도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피가 많이 튀겨지셨네요 석궁님 이거 윙구사 뒤에 다는 게 뭐죠? 칩패드인가? 아니요 그... 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요? 말하는 동안 벌써 3분의 2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번 판에 저희의 앞날이 상당히 좋다 오늘 한 판도 치킨 못 먹으셨죠? 네 뭔가 기분이 좋네요 치킨 먹을 거 같아요 저 이제부터 사운드 100으로 올릴 거거든요? 이제부터 사운드 100이시라고요? 네 왜왜왜왜 어디 어디 문 왓더팍 어 저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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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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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요? 어 아니 엉... 쟤도 무서운데? 저희 들어가죠? 저는 무서워서 옆으로 빠졌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역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끼리 듀오를 해야 제가 좋아하는 풀들이 여기 어디 어디야? 하나 잡았어 잡았어 개잘해 개잘해 김계정 개잘해 오케이 고기 반패 확인 팀원이 있으니까 살아날 기회가 있네요 그렇죠 목숨 두 개예요 저 뭐야 탑10이야 역시 그 마이너스끼리 부딪히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실력이 마이너스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는 지금 최고 환상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started destroyed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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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옆 아니아니요 옆이잖아 옆이잖아 옆에 어디야 왜요 놔두 Catherine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확인했어요 다 잡아줄게요 자 연막을 깔고 살리러 갈까요? 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워우우 오우우우우 4쪽으로 막았어 그렇지 안죽지 요 정도는 해야 Этотming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가면 죽을거예 가면 죽을 것 같아 아까 그냥 형식상으로 연막 깔아드린다고 한 거였고 당연히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복수해드리면 되는 부분이죠 블랙좀 조심하시고요 개발자의 원한이 담긴 블랙존 오케이 자기장 망했어요 이거 또 개발자의 원한이 담긴건가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요 가야되요 잘했어 완전 잘했어 블루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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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완전 잘했는데? 네 잘하셨는데 4등이네요 태어나서 제일 잘한 판에 한 탑5 안에 드는데요? 엥? 어디 보자 산옥은 제가 이제 권위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 오우다마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어떻게 할 거냐면 캠프 알파에 바로 떨어지는 아주 그냥 자신의 실력에 우물왕 개구리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구리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저격해줍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살짝 그런 전략 오케이 캠프 알파에 많아요 아 여기서 배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플레어건 나왔네요 플레어건이요? 오 이제 어디 가나요? 저희는 이제 목적지를 이뤘습니다 플레어건 지금 쏠까요? 지금요 너무 잘 보여요 플레어건 색깔이 그건 그거대로 괜찮아요 왜냐면 듀오 중에서 한 명이 눈에 띄면 그 한 명한테 표적이 가기 때문에 아하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전술이네요 오 석궁이당 오 오 웬일이지? 요호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하핳 어? 어? 발소리 들었는데? 네 여기 여기 집안? 보이겠다 아이 4배구나 빠이빠이 아 뭐야 뭐야 나 왜 왜 죽었어요 왜 제가 치선을 끌고 있었는데 이게 스쿼드잖아요. 상대방에도 제가 지금 보니까 석궁을 들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2명의 변태가 3명의 변태를 이길 수가 없어. 산홍에서 석궁 먹었는데 한 발도 못 싸보고. 이거 그냥 카라킹? 여기 왜 풀이 하나도 없죠? 저쪽으로 가자 우리. 하긴 풀이 중요하죠. 살짝 이런 데 누우면 이... 제 빤스 보이나요 혹시? 네. 이게 이 정도는 그래도 보여줘야 적들에게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주는 시스루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잘 보여도 어필이 안 돼요. 살짝 보여주는 거. 그 저번에 1등 했는데 보상 못 받으시지 않았나요? 그거 너무합니다. 솔직히. 이거 제가 소포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무슨 소포요? 아 저거 확인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 위에 올라가는 비둘기 똥이 하나 떨어지면 거기서 길리 나오면 장난 아니거든요. 아 저기 저 저 저 저 저 저 어 앞에 있는데요? 한 50m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급을... 간다 간다 간다. 저 친구들 가고 있어요. 저거 먹었으면 우리 죽었어요. 욕심이 과하면 죽은 법이죠. 오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한 20m. 미터로 말씀하셔봤자 어째이 저 잘 간은 못하니까 좀 익숙한 티모 미터로 해주세요. 티모 미터. 어... 저는 잘 모르겠네요. 디스코드 보면은 운영자님들 배그하는 건 못 봤는데 롤 하시는 건 제가 많이 봐.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한 게임만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게임만 하지 못하신 매니저분들은 어떻게 회사에서 나오시게 됐는지 나중에 제 자서전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 우리 원 좋네요. 아 좋은 건가요? 잠깐만요. 혹시 잠깐만요. 벨트 버리셨나요? 벨트 가죽 있어요. 벨트 가죽 있어요. 벨트 가죽 있어요. 말도 안 돼. 팀 끊을까요? 벨트 안 메고 있으면은 자기장이 부조건 우리 주변으로 와요. 지금 버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쩐지 자기장이 너무 왼쪽으로 잡히더라. 오케이 일단 지금 벨트 중간에 버리긴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걸쳐주네요. 이게 벨트가 자기장을 밀쳐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어디서 들었거든요. 벨트에 대한 역설은 배그 운영자님께 들은 거니까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께 들었나요? 어떤 분께 들었는지는 제 자서전을 보시면... 다음 자기장은? 벨트 버려가지고 가능성이 있어요. 끝까지 놓지 않는 자신감! 좋겠다. 아씨 진짜 과감하게 뛰어갑시다. 저희 너무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언덕이가 조금 이거 고비인데... 아 저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너무 위에 있는데? EJ 오랑캐가 오랑캐를 제압할 때 그 틈을 이용해 도망간다. 딴 데 보고 있다. 안 차. 일단 들어왔어요 일단. 자리 솔직히 아직 안 좋아요. 저는 보안요. 더 가신다고요? 따라가시죠.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거시기 한 건 똑같아요. 와 근데 여기 풀이 없네? 풀 없어 풀 없어. 어 뭐머리야 여기? 오케이. 아무도 없어요. 따뚱. 오 마주편에 있네. 오케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안 살릴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오케이 살았다. 나 못 봤다. 파트너를 위하는 마음이라고는 정말 눈곱만 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제 팔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 팔 좀 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러브. 러브. 와우. 오드. 전판보다 훨씬 잘했네요. 그러게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